일단 하는거지 비켜보세요 비켜보세요 이거는 입춤 의상이야 완전 달아 트윙크 세우고 약간 이거 날리시면 안돼 약간 조신한 여자 조신할게요 이렇게 살짝만 막 이렇게 막 걸면 안돼 이거는 한국무용화 우리는 피의역 아니거든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이렇게 잠깐만 몰랐어 깜짝이야 이거는 진짜쯤 우리가 안 돼 손목에다가 공을 걸어서 이렇게 끼면 이거는 너 만약에 아플 때 떨어뜨려 정체중에 손 잡는거지 아이고 너무 좁아서 지금 안타깝게 하는거지 돌아서 가만히 이렇게 머리 하면 돼요 가만히 이렇게 머리 이게 딱 우리나라 같지 않나 응 그냥 하면서 짠 이거 또 부채 들고 하는 건데 원래 부채 들고 이렇게 하는거지 이렇게 이렇게 부채 들고 이렇게 하는거지 이렇게 이렇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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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왕비예요 원래 왕비 이렇게 쪽두리가 있고 비녀도 금비나를 까줘야 되는데 지금 어 서울집에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부산에 있거든요 먼저 왕비 비켜보세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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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왕비 딱 왕장 영원같지 이렇게 나오는 버섯발 간지랑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지 동 쿵 딸 쿵 제가 이거 완전 애중의 작품이면요 이거 연습을 거의 2년 동안 열심히 했었어 맞지 엄마 응 기억나지 엄청 열심히 했지 이렇게 돈 사서 도쿵 내려가 도쿵 내려가 응 흠 흠 흠 흠 그냥 짠 이거는 약간 섹시 섹시하지 이거 이거 반죽이 됐어요 이거는 완전 날라 당겼어요 이거 이거 들고 엄마 이렇게 쌩이 날라 야 살짝 이거 치우고 막 앉아서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치우고 쌩이 날리지 이거 진짜 역대급 힘든 작품이었어요 대한민국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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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